한국 가서 저 사주기. 내 얘기가 있어야지. 한국 가서 밥 사주기. 한국 가서? 한국 가서 밥 사주기. 오케이. 진짜 먹고 싶은 거, 비싼 걸로. 잠깐, 너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해야 돼. 아니, 왜 안 되죠? 왜 도망가죠? 잘 잡고. 이렇게 잘 잡고. 아, 잠깐. 아, 잠깐. 아, 이거 안 돼, 이거. 아, 이거 안 돼, 이거. 사주기 말고. 아니, 아니, 사주기 말고. 탕수육 게임이라든지. 탕수육 게임이라든지. 탕수육 게임이라든지. 세븐틴으로 한 팀. 어, 뭔지 알아? 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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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감이 mentors다 들었어. 들었어, 들었어, 쐬어?! 네, 쐬어... ㅋㅋㅋ